Q. 최기현 강요? Q. 최기현 강요? Q. 특사 파견? Q. 얼마입니까? 200원? Q. 트란스옥시아나 동맹이 팀으로 팀으로 동맹이 여러 잡 애들이 있는데 팀으로 한번 때려볼까요? 어? 통일권 달라고 그러네? 얘 싸움 중이니까 거절 허락 계정은 지키고 건물 지금 무기공장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공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장 줬더니 무기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저렇게 10개를 만들라는 얘기죠 팀으로 치면 프랑스가 들어오고요 트란스옥시아나가 들어오고요 다마사이르 페르 페르가나 P.H.A P.H.A P.H.A는 어디있는거야? 여기쯤에 있는 것 같다 안 보이는데 그럼 여기에 딱 가서 트란스옥시아나 먼저 패하겠네요 가입시다 이제 인전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목표는 상인을 여러 상인을 이제 데려올게요 어 명연합 오스트리아 또 죽었어 섭정인데? 잠깐만 아 섭정은 안되지 아 후계자 왜 자꾸 나오지? 섭정은 안되는데? 섭정은 안되는데 흐으 aqueles 후계자가 죽으면 뻐유각이 나오는데 자 유지배 올리고 합병 98.8% 춘대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애들 밑에 더치 애들 네드란드 홀스타인이 아마 있겠죠? 네드란드 지금 없으니까 99.1% 합병 모스크? 아 완료했어? 나중에 팀으로 먼저 까고 프랑스 불러서 PHA는 안들어오네요 트랜스 옥션 하러 갑시다 뭐에요?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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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아웃구간표 관계계산 통행권 램파워 3만 합병끝 어우 이제 끝났네 좋습니다. 어우 땅이 뭐 개발도가 1926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죠 티무르가 좀 죽으면 티무르 소쿠카 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트랜스 옥시아나 소쿠카가 좋겠는데 잠깐만 얘 몇 점이지 58점 아 동맥만 깨고 하나만 먹고 동맥만 깨자 자 뚜리스 사진 보이는데 오케이 뭐가 오케이가 우리가 왜 아 이거 합병했구나 우리가 음 그래요 쓰죠 엉뚱하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즈벡 조개 시비 아 아 아 아 가족관계 외계력 브랜덴브르크 놀라있는 승계 오잉 69세 뽀유각 하하 합스브르크 만세 잠깐만 야 프랑스에 안 오냐 프랑스에 식민지 있는데 야 왜 안 와 오냐 언제 오려고 합스브르크 만세 아니야 이거 이거 또 왜 여기 쓱 지나갔지 우와 무빙이 아주 무빙이 아주 개정했구요 개정해봤자 종교통신을 0증가시키는데 뭐 의미가 없네요 그쵸? 가능도가 높아서 크게 이제 개정하는 의미가 없긴 없는데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합시다 아 맴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오케이 만 명 쩍 다시 만 명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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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력 3 여기 먼저 하죠 5K 15K 10K 10K 21K 20K 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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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랜스 옥시아나는 땅 하나만 뺏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자 아크 우즈뱅 노가이 오스만 오스만 노가이 아크 우즈뱅 맘룩 오케이 안 들어가겠네 틈으로 깨고 가죽 꿈꾸 깨고 배상금 돈 딱 좀 됐고 왕을 쓸까요? 왕을 쓸까요? 왕을 쓸까요? 공장을 만들자 20개 넘은 것 같은데 신놈 세 표 왜 지를 찍지? 세 표 안 돼 이거 빼서 빼서 자기를 찍어서 안 된다 아이씨 후우 하객선 좀 돌려보죠 음 못 들어가네 음 끝났는데 범범범범범 노래 거지 같네요 프랑스와스 프랑스와스 음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네요 예매랑 싸우고 있네요 8점 오 노우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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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644 544 544 544 544 544 644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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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544 644 544 644 644 반국가 프랑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지 반국가가 안걸리고 먹으려나 인도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신드쪽은 무역기지가 안되는 지역이야 좀 더 들어가서 여기부터 무역기지가 되거든요 쪽수를 아예 그냥 횡단을 해서 어 어그로 상타치 어그로 조심해야지 조금씩 먹어야겠네 ㅋㅋㅋㅋ 아우씨 예멘이 또 싸우고 있네요 맘룩이랑 천천히 먹어야겠다 야 왜 우리랑 싸우지마 3짜리 관계개결인데 아 카라가 먹은 걸로 됐어 이런 카라가 있었다고? 어? 죽었다 어? 아 빵살 아 빵살 에이씨 어떻게 놨지? 죽기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났나? 사망하시기 전에 피콜로야 피콜로? 2단이다 신핵자가 2단이에요 36두 컷 25% 저렴한 10원 4원 4두 컷 정도 싸네요 오케이 그게 우리 종교죠 네 업도 되고 332짜리 좋은 걸 벌써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병력만 좀 올리면 되겠네 그러게 8.3세 어떻게 얻었노 어떻게 났노 피콜로야 피콜로 대망이야 2분은 왔나봐 합스부르크 만만세 할 수 있었는데 아이 진짜 전세계 합스부르크 할 수 있었는데 왕조 어딨죠? 합스 합스 합합 합합합 합합합 아이 누구야 개혁악중심지 왜 그걸 개정을 못하니 아잉 싫어 싫어 자 용병을 에이 점점 쓰고 할걸 썼어도 안됐겠죠? 브라질 브라질 아 천상 진짜 이렇게 촉설 펴야 되는데 그러면 당국가 아 젠장 아 됐다 튀어라 튀어 어 임무 못했다 공장인가요? 아 2587 투칸 생산율 10% 25년 동안 공장에서 제국 정복 위신 30 블리드 지속년도 아 위신을 쓸 수가 없어 토 넷 잠깐만요 아 이게 성이 바뀌어서 그랬구나 1 3 5 3 6 4 아 우리 후계자가 훨씬 나은데 3 6 4 잠깐만 바꾸면 안되나? 위신 쓰고 다했다 거의 다했다 헝가리만 빼고 절대주의 정복하는 것만 남았네요 3천원 있고 돈을 팍팍 써가지고 그러면 용병을 쓰면 게임이 끝나겠네요 이제부터 씁시다 돈을 많이 아꼈어 누가 누가 달려가냐 아 오스만 맘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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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29짜리 또 있네 많이 안먹을건데 씹이 있는데면 먹자 여기 예 마즈다 문단 마즈다 무다랑까지는 붙여야죠 도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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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용병이 안나오지 용병재로 가자 용병재로 가자 용병재로 가자 네 1595년이네요 오신데 시간때로 지하여 다 오신데 저 이준 손 이 취대학교 침략 이벤트 9.9.2 자 그리고 남는 돈은 무형노드나 좀 업을 좀 합시다 지금 초 595년이네요 무형노드나 아 전쟁중은 안되는군요 끝난 다음에 됐어요 고고고 맴퍼가 이제 쓸 일이 없는게 용병제 쓰고 포병만 추가하면서 어 기병은 키사크 기병 코사키병 쓰면 되니까 WC는 잘 모르겠어 아직 확답은 좀 예 잘 모르겠어요 야 좀 나가라 왜 안나가는거냐 아카라 기다릴까 아씨 공성만 해놓고 점수만 따놓고 딴 전쟁하러 갑시다 제가 나가야 여기를 먹잖아 3짜리 3짜리 사기 25% 저렴함 영역을 얻는다면 99.5 설마 터지겠어 설마 터지겠어 설마 터지겠어 올삼 올삼 가자 333 333 아 콘스타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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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로드 너무 좋아 돈 잘 벌려 어 WC마저 귀찮아요 제가 못한것도 아니고 WC를 했잖아요 와 이거 봐 좋은 외교관은 이렇게 포인트도 잘 준단 말이야 예쓰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그래도 21투까지 남네 네 승만이랑 지금 러시아는 가뒀어요 가두리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가두리 양식장 와 맘독 세다 빡빡빡 15kg 아 이제 다잇는데 16택 5 방앗간 어디가 딴 데 싸우자 모스크바텔 준비합시다 아씨 누가 먹을 수 있었는데 얘들이 지금 약간 그 버프가 있어 종교전쟁 저 버프때문에 똥군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헝가리를 먹어야 되는데 헝가리 각이 지금 잘 안나오네요 후기자만 딱 바뀌면 바로 그냥 맘루크까지는 먹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멸별 자체도 연관 절대주의 이 좋은 귀족을 왜 안찍는거지 성기로 없는 개발도 당기신 어 전쟁을 왜 안 끝내 스웨던더 죽었네 여왕님 스웨던더 동거다는거 아니야 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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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